아니 우리 영지 씨는 술 먹어요? 아 저 술 네 저 술 잘 먹어요 제가 아직 취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? 소주 몇 병이에요? 그러니까 그걸 몰라요 그냥 왜냐하면 제가 아직 두 장을 몰라 네 주시면 계속 받아 마시는데 거기 항상 모든 회식자리나 모든 술자리에서 마지막까지 항상 그냥 멀쩡하고 살아남은 애는 저였어요 와 진짜 그 정도예요 다른 분들에게 성시경 선배 나오시나요 뉴 간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뉴 간 뉴 간 영지 씨는 몇 살이죠? 저 23살입니다 저 23살입니다 아 어리네요 저는 42살입니다 몇 번 이렇게 해야 돼요 영지 씨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? 자연스러운 건가요? 훈련에서 나오는 건가요? 저 그냥 약간 자연스러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혹시 학원을 다닌 적이 있나요? 뭐죠 불판은? 불판은 뭐예요? 관심 가다 나요 늘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죠 꿈밥 할 땐 8시에 만나 눕지 마 맛있方isch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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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NS 황